자, 13강 1번 들어왔습니다. In ancient times, the spices of eastern lands, such as cinnamon, ginger, and cloves, were in great demand in the west. 자, 구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In ancient times, 전명구니까 일단 고대에 이렇게 해서 부사구 The spices of eastern lands, such as cinnamon, Spices, 이게 뭐야? 향신료지 어디의 향신료? Eastern lands 그래서 동방의 향신료들 예를 들어, cinnamon, ginger, cloves 정향이라는 거는 난 처음 들어보는데 시나몬은 계피 많이 들어봤고, ginger, 생강 이러한 것들과 같은 향신료 어느 지역의? Eastern lands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가 지금 어디야? 이 부분이지, 이 부분 The spices of eastern lands, such as 이렇게 해서 요게 꾸며주게 되겠고 이거와 같은 향신료들은 그러니까 복수가 되니까 뭐가 되겠어? 복수형을 처리해 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In great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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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수요가 대단했습니다 In the west에서 Merchants in particular are of traders 특별히 Merchant는 Merchant인데 특별히 이게 지금 삽입이지 삽입, 그지? 콤마, 콤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삽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Merchant들 지금 명사로 시작을 하니까 명사로 시작하니까 이건 뭐겠어? 무조건 문장 앞에서 명사로 시작하면은 이건 주어야 주워 그 다음에 특스파이시스 이런 식으로 Merchant들은 특스파이시스들을 가졌습니다 가지고 East에서 West로 이거를 가로질러 아시아를 가로질러 가지고 갔습니다 특별히 누굽니까? 아랍 트레이더들이 자 다시 한번 Merchant들은 상인들은 특별히 아랍 트레이더들은 특스파이시스를 향신료를 East에서 West로 아시아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자 여기서 문장이 지금 끝났게 안 끝났게 원래대로 치면은 이거는 끝난 거야 끝난 거 왜? 필수성분이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필수성분 다음에 수식어구로 지금 뭘 썼는 거야 수식어구로 바로 분사구문을 썼지 분사구문도 수식어구예요 그래서 ING나 PP로 시작을 하는데 이 ING 잘 포커스를 맞추고 봅니다 Charging 요금을 부과하면서 Charging Extra 그러니까 요금을 부과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요금을 매기다 여기서 요금을 매기다가 맞겠네 Extra 요금을 매기면서 그러니까 Extra 요금을 매기다라는 말은 Extra 요금을 받아가면서 Charging 요금을 매기다 또는 청구하다 그래서 Extra 요금을 매기면서 Extra 요금을 청구하면서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 앞에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보고 As they passed As they passed 자 요거는 뭐야 요거는 접속사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한번 끊어봐 그러면 As they passed them on As they passed them on Pass on 이라는 것은 Pass on 이라는 것은 뭐야 전달하면 전달하다 근데 As 뭐 뭐 하면서 As 나오면은 뭐 뭐 하면서 이런 구조가 나오고 지금 접속사란 말이지 그러면은 As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지금 접주동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전달하면서 전달하면서 그것들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부사절 구조가 나온 거예요 부사절 그 다음 The cost of trade duties at wealthy port 자 부유한 항구에서 돈이 많은 항구에서 Trade duties의 비용은 Trade duties 그러니까 무역 의무에 관한 비용은 Such as Alexandria and Venice 이러한 것들과 같은 곳에 부유한 항구에서 있는 무역 의무에 관한 비용은 Added 여기가 지금 동사잖아 동사 왜 The cost of trade duties가 명사학구로 나왔으니까 이게 주어고 이 부분이 The cost of trade duties Wealthy port 부자 항구에서 벌어지는 Trade duty의 비용 그지 무역 의무의 비용 예를 들어 Alexandria and Venice 같은 도시에서 Added 더하였습니다 To the price of the 어디어디에 더하다 Add to 어디어디에 더하다 어디에 더하다 그 향신료의 가격에 더하였습니다 트레이드 듀티의 어떤 무역을 할 때 어떤 세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무 요거는 이제 관세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쓸게요 관세 근데 이게 관세가 의무야 의무 또는 관세야 근데 여기서는 관세로 하는 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무역 관세에 대한 비용이 Added 더하여 졌습니다 To the price of the spices 자 By the time By the time은 접속사에요 지금 접속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접주동 콤마 주동이 나오겠지 그래서 접 그 다음에 또 Spices 주어 그 다음에 Reached the markets Western Europe Western Europe의 시장에 Spices들이 도달하였을 무렵에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왜냐하면은 By the time이 요 요 바이가 뭐뭐까지라는 이런 느낌으로 원래 바이 the time 뭐뭐할 무렵에 이런 뜻인데 그 안에 바이가 뭐뭐까지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뭐뭐까지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뭐가 일어났겠어 이렇게 하면서 과거완료가 이게 하나의 문법 포인트에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도착하였을 무렵에 향신료가 유럽에 도착하였을 무렵에 이 부분 이 부분을 과거완료로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들은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누굴 가르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지 그들 사람이겠어요 Spices 이걸 가르치지 Spices들은 복수니까 Spices가 지금 향신료들 선생님 향신료를 셀 수 있어요 종류면은 셀 수 있어요 이 향신료 후추 고춧가루 여러가지 향신료들 그 종류잖아 종류들은 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 이미 이미 비싸진 거야 도착하였을 무렵에 이미 비싸진 거야 그래서 공식을 쓰면 바이 더 타임 주어 그 다음에 과거를 쓴단 말이지 콤마 찍고 주어 헤드 플러스 피피 이런 과거 완료의 구조가 보인다라는 거야 능동일 때 뭐 이게 만약에 수동이 있다면 헤드 빈 피피 이런 식으로 갔겠지 비싸졌어 아주 비싸졌어요 그래서 일단 답이 4번이니까 4번을 넣고 제가 해석을 할게요 4번이 약간 조금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내용이 구조가 약간 좀 골때리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일단 단어를 보면 단어부터 먼저 볼까 그러면 미들맨이라고 하는 건 중간남자 중간남자 무슨 뜻이야 중간남자가 중계 상연을 가리키죠 단어 그 다음 익스플로러는 탐험가들이고 자 수거 인서치 오브 이러면 뭐뭐를 찾아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놓고 우리가 요 구조를 문장 구문을 좀 봐야 돼요 문장이 지금 it was 이런 식으로 it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that이 들어갔어 이건 무슨 구문이지 1번 가주어 진주어 2번 강조구문 이런 식인데 자 정답은 강조구문입니다 가주어 진주어도 이때 구문으로 나오고 강조구문도 이때 구문으로 나오는데 강조구문은 강조하다 보니까 요거를 요렇게 지워버리고 요걸 요렇게 지워버리면 이 나머지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야 가주어 진주어는 그렇게 안돼 그래서 강조구문 대로 해석을 하면 일단 이게 지워져도 말이 되는데 지워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돼 to cut out the middleman 중계 상인을 없애기 위해 부사적용법이죠 중계 상인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문장 앞에 주어 동사 앞에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이거는 부사적용법이에요 다시 한번 문장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그 앞에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이거 뭐뭐하기 위해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미들맨을 줄이기 위해 미들맨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15세기의 유럽 탐험가들은 세일드 웨스트 서쪽으로 항해했습니다 뭘 찾아서 인서치 오브 더 스파이시 아일랜드 오브 더 이스트 그래서 동방에 향신료가 있는 섬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동방에 향신료 스파이스 아일랜드 향신료가 있는 섬들을 찾아서 세일드 웨스트 서쪽으로 항해했습니다 누가 15세기 유럽 피한 익스플로러들이 탐험가들이 뭐하기 위해서 중계 상인을 줄이기 위해서 마진을 자기들이 더 많이 남고 먹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They discovered America instead 그 대신에 그들은 미국을 발견했고 이것은요 Open the New Chapter in Trade 그래서 이 위치가 뭘 가르치냐 하면 아메리카 which opened a new chapter in trade 그래서 뭐 뭐 뭐 이거를 가르친다라기 보다는 그들이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 업적은 이 사실은 이것은 앞문장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앞문장 전체 전체를 가르치는 전체를 가르치는 이것은 위치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Open the New Chapter in Trade 그 트레이드 그 시장의 어떤 그 트레이드 무역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Eventually 결국 in the late 14th 1400년대 후반에 Explorers 탐험가들은 발견했습니다 A sea route 바닷길을 바다 통로를 Around the tip of Africa 아프리카의 끝을 돌아가는 바다 통로를 발견했대 That gave 자 그 tip of 아프리카는 뭘 줬습니까 주었습니다 tip of 아프리카는 뭘 줬습니까 gave 동사 유럽 상인들에게 유럽 상인들에게 뭘 줬습니까 East West Shortcut 그래서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Shortcut을 제공하였습니다 They had long thought 그들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여기서 지금 이 사이에 생략된 게 뭐죠 That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관계 대명사이고 They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러피아 Merchant 들을 가리키겠죠 유러피아 Merchant 그들이 headlong thought 여기도 또 과거 완료가 나오네 과거 완료 오랫동안 찾아온 것은 찾았었던 것은 이 앞에 유러피아 Merchant들에게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Shortcut을 준 것보다도 찾은 것은 더 이전에 벌어지는 대과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완료가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 조심해야 돼요 과거 완료 지금 과거 완료 두 번째 나왔어요 Soat는 뭐의 원형이 뭐지 Seek지 Seek 그 다음에 Soat Soat 그래서 과거 과거 분사가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Long이라는 것은 오랜이 아니고 오래 이렇게 해가지고 부사예요 부사 Head 플러스 PP 사이에 그냥 부사가 이렇게 삽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오래 Head Soat 찾아왔었던 이 길 이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결국 1400년대 후반부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삽입구 필요 없는 거 그래서 1400년대 후반부에 Explorer 탐험가들은 발견했습니다 A sea route Around the tip of Africa 아프리카의 끝자락 주위를 돌아가는 sea route 를 발견했는데 끝자락 주위를 돌아가는 sea route 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주었습니다 유로피아 머첸트들에게 East-West Shortcuts 어떤 East-West Shortcuts이죠 They had a long thought 그들이 오랫동안 찾아왔었던 그들이 오랫동안 찾아왔었던 여기서 문제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지우고 그죠 여기다가 대시나 위치를 여기다가 넣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험 문제에서 The East-West Shortcuts That had a long thought 이러면 That had a long thought 이러면 이거를 지우고 하면 상인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Shortcuts이 길이 스스로 찾는 길이 미쳤나 사람도 아닌데 찾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t 이렇게 해놓고 또는 Which 이렇게 해놓고 That 를 지워놓고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골라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In the 1300 1300 The Othman Turks 이게 오스만 트루크 족 이랍니다 Established Another Muslim Empire 설립했는데요 또 다른 무슬림 제국을 The Othman Rulers 그래서 오스만 트루크 의 그 ruler 지배자들은 Cold Sultan 술탄이라고 불리워졌는데 요건 삽입구 Took Constantinople 이제 동사가 나오죠 Constantinople이라는 도시를 1453년에 가졌습니다 점령했습니다 And made it 그것을요 Made it 그것을 Osman Capital이라고 Capital로 만들었습니다 Make 그 다음에 A, B, A를 B로 만들다 이렇게 해서 O형식이죠 O형식 구문입니다 선생님 4형식 아닌가요? 이러면 그것이 A와 B가 완전히 같잖아 같으면 5형식 만약 A와 B가 틀리면 이거는 4형식이 되는 것이지 나는 그에게 캔디를 하나 만들어줬어 그러면 그가 캔디야?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런 경우에는 4형식이고 그것을 오트맨 캔디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건 5형식 참고로 이야기해봤고요 By the 1600s 1600년대 무렵에 전명구명 무조건 끊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오트맨 엠파이어 오스만트르크 제국은 Included 포함시켰는데요 뭐를 대부분을 뭐의 대부분 Southwest Asia의 대부분을 포함시켰고 그리고 Stretch 연장해서 쭉 뻗어갔어 쭉 뻗어갔어 Stretch Into 어디어디로 뻗어나가다 연장하다 이거 기억해줍니다 Stretched 그 다음에 전지사 뭐가 나오는지 Into Parts of Eastern Europe의 Part으로 연장해 나갔고 그리고 Most of North America의 대부분을 연장해 나갔고 그러나 기억해주세요 그러나 Political Struggles 정치적인 투쟁 정치적인 투쟁 뭐 분쟁 그 다음에 Corruption 부패 그리고 Live Rallys 이거는 Live Rallys 이거는 경쟁입니다 With Other Countries 여기서 왜 복수를 썼을까 경쟁도 Case by Case니까 이 경쟁 저 경쟁 이렇게 해서 복수 다른 나라들과 그죠 동사 나왔니 아직 동사 안 나왔지 Political Struggle 이렇게 해서 Political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동사 아니 주워 주워 그 다음에 Slowly 이거는 부사니까 제껴버리고 Weakened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죠 Weakened 약화시켰어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Ethnic Minorities 그래서 어떤 문화 어떤 소수 그죠 Ethnic Minority 소수 민족들 소수 민족들 Ethnic Minorities Within the Empire's Boulders 그래서 그 제국의 어떤 국경 내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제국이 아주 방대하죠 그러니까 그 국경 안에 존재하는 이런 소수 민족들은 국경이 아니라고 해서 국경 안이니까 국경 근처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냥 그 지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Also began 또한 To push for 여기서 뭐 밀고 나가갔습니다 추진했다는 이야기지 Push for 인디펜덴스 여기서 좀 더 해석을 뭐라 그럴까 좀 더 여기에 맞게끔 한다면 push for 를 요구하다 요구하다 뭐뭐를 위해서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뭘 요구하겠습니까 인디펜덴스 그래서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During the World War 1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동안 전명구 이것도 전치사거든요 그럼 전명구 Ottoman Empire 오스만 제국은 Fout Fout 싸웠어 근데 어디에서 싸웠게 어디에서 On the losing side 패하는 사이드에서 싸웠어 싸우면 이기는 쪽에서 붙어서 싸워야지 After the war 전쟁 이후에 General 장군이죠 Named 자 수식어 PP 뭐뭐라고 어떻게 됩니까 불리어지는이지 그지 불리어지는 요거 PP 잘 기억합니다 Named 수식어지 그래서 뭐뭐라고 불리어지는 General 무스타파라고 무스타파 케멜이라고 불리어지는 General은 주어 동사 Took over 차지했습니다 The government 정부를 그는 Created the Republic of Turkey 터키 공화국을 창설했고 Established 세웠습니다 Its capital 그것의 Capital 수도를 N카라에 세웠습니다 Beyond Turkey 터키를 넘어서서 그래서 터키를 넘어서서 The former Oatman territories 이전에 이전에 오스만 영토들 오스만 영토들 하나가 아니죠 Including 자 Including부터 Including 요거를요 잘 봅니다 Including Including 이걸 전치사라고 생각해도 돼 전치사 원래는 타동사인데 전치사라고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Ing Including 이렇게 하면 명사가 나오셔야 되거든 그래서 명사구가 지금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앤 팔레스타인 여기까지 Including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앤 팔레스타인 여기까지 Including included 하면 돼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기억을 해놓고 이걸 포함하는 오스만 영토들은 어떻게 됐어 Became 됐어 Became Became 플러스 PP 컨트롤하니 컨트롤 되어지니 당하는 이죠 당하게 됐어 컨트롤드 누구에 의해서 의해 당연히 컨트롤드 당하는 거니까 누구에 의해 이런 말 나오겠지 Great Britain 그래서 대형제국 그리고 프랑스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게 되었어 After World War 2 2차 세계대전 이후에 These regions 이러한 region 지역들은 gained 얻게 되었습니다 획득했습니다 Independence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Independence 자 이거 기억해줍니다 Independence 명사 그래서 목적어가 되겠죠 Independent 하면 아는데요 Independent 는 형용사고 목적으로는 지금 명사가 필요합니다 자 1번 Theme Reading 1번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Feelings of knowing 알고 있다는 느낌은 Occur Occur 뭐죠 발생하다 발생하다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합니까 When we suspect that 우리가 뭔가 의심할 때 의심할 때 뭐를 의심합니까 That 자 Suspect 다음에 That 주동 이렇게 해서 이거는 명사절을 나타내는 명사절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적어를 의심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명사절이 목적어다 보니까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을 의심하다 이 SV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된다고 우리 명사절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생합니다 안다라는 감정은 언제 발생하는데 우리가 의심할 때 That We can find the answer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단지 단지 뭐뭐 하기만 한다면 If only 단지 단지 뭐 하기만 한다면 We keep on thinking keep on ing 계속 뭐뭐 하다 계속 뭐뭐 하다 계속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 하기만 한다면 해석 되겠습니까 If only 뭐뭐 하기만 한다면 keep on thinking about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기만 한다면 We can find the answer 대답을 찾을 수 있다고 우리는 우리는 suspect 의심하다 이러니까 조금 이제 이거는 단어가 앞뒤와 안 맞죠 원래 의심하다 라는 이런 뜻인데 이거는 근데 이제 조금 맞춰서 추측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erhaps 만약에 it occurs 그것이 perhaps 아마도 그것은 발생합니다 아마도 그건 발생합니다 when you run into run into 우연히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an old acquaintance 오래된 지인 오래된 지인을 우연히 만날 때 그것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 여기서 끝났는데 whose name whose name 여기 whose가 그 지인을 가리키죠 지인 그 지인의 소유격이니까 소유격이니까 그 지인 이름이 아니고 소유격이니까 그 지인의 이름 지인의 이름 그렇게 하지 맞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인의 이름을 you can't remember 너는 기억할 수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you can't remember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는데 발생한다고 알 수 있다고 비록 you know what letter it begins with you know 비록 뭐뭐 인데 비록 뭐뭐 하는데 너는 아는데 what letter it begins with 그것이 무엇과 함께 what letter 어떤 철자와 함께 그것 그것이 뭐죠 친구의 이름이죠 이름 이름이니까 이름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사람의 이름이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what letter 그 이름이 무슨 철자로 begins with 시작하는지 비록 너는 아는데 비록 너는 아는데 알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줘도 되고 너가 아마도 perhaps it occurs 발생한다 when you run into an old acquaintance whose name you can't remember 오래된 오래된 지인을 우연히 만나게 될 때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그때 발생하게 된다 비록 너는 그것의 이름을 무엇과 함께 시작하는지를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좀 길죠 그죠 여러가지 사실들이 문장이 지금 서너개가 합쳐져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끊어서 끊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연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세 부분 네 부분으로 끊어볼까요 perhaps it occurs 그것은 발생합니다 when you run into an old acquaintance 여기까지 오래된 지인을 우연히 만나게 될 때 그것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발생한다라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보면 대답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 그거 자 whose name you can't remember 그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although 비록 당신은 안다 what letter it begins with 무슨 철자로 그 이름이 시작하는지를 비록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 what's interesting about this is that 흥미로운 것은 이것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것은 is that 대디아 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what's interesting about this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흥미로운 점은 흥미로운 점은 the thing that 이나 또는 which로 이렇게 what 대신에 쓸 수가 있어요 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전은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이것에 대해서 흥미로운 점은 그 다음에 명사절 주어니까 is that 이렇게 해서 that 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that 이하가 하나의 명사절이 또 나오는 것이죠 that 이하가 명사절 그러면 명사절 이러면은 자 요거를 약간 밑으로 당겨가지고 that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이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되잖아 완전한 문장 그럼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말은 이거를 좀 접속사를 또 한 번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주동 이렇게 해놓고 요 부분을 삽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이렇게 써버리는 것이지 그럼 여기서 even though 비록 주어는 뭐 뭐 할지라도 주어는 동사 하다라는 뭐 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요기가 완전한 문장이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접주동을 요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주동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대주동 이런 명사절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명사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대주동 이렇게 하면 주동 이 부분이 원래는 원래는 오리지널 그냥 주동 이렇게 해서 완전한 형태를 쓰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접주동을 한 번 더 삽입을 시켜서 접주동 콤마 주동으로 이 하나의 어떤 그 완전한 문장을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거야 그럼 그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거를 이제 해석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도 여기 접촉사 이거 하나 나왔지 그치 비록 you've forgotten the person's name 당신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주동 한 번 더 나오겠지 you're still convinced you're still convinced be convinced 이러면 확신한 상태로 있다 확신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당신은 확신하다 뭘 확신하는데 you know it 너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확신을 해 이름을 생각하면 기억이 날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지 which is why 여기서 끝나면 정말 좋겠는데 여기서 콤마 해놓고 또 문장을 또 연결했어 which is why 이런 식으로 접속사와 대명사 that을 줄여서 합쳐져서 접속사 that이 헷갈리면 지금 관계대명사가 다른 것이고 헷갈리면 이걸 this로 바꿔볼게요 그냥 this로 and this is why 이런 식으로 and this is why this is why 이러면 그럼으로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럼으로 너는 devote so much mental energy trying to recover the missing part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문장이 지금 여러가지 설명할 게 많아요 and this를 합쳐버리면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쳐버리면 뭐가 됩니까 관계대명사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이걸 which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거를 which 대신에 that is why 이런 식으로 해줘도 틀리고 this is why it is why 이런 식으로 해줘도 틀립니다 무조건 which라는 것을 외워줘야 돼요 왜 which라는 것이 and와 this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버릴 때 그러니까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쳐버려서 만들어질 때 지금 이것을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which밖에 없습니다 계속적 용법으로 써줘야 되는 것이니까 that도 안되고 which밖에 없습니다 자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관계대명사 부분이 어느정도 내공이 많이 쌓여져서 지금 한꺼번에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 안 그러면 일단은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원래 영어적인 수준이 굉장히 이 부분들을 꽤 틀어 찰 수 있는 실력이 아니면 지금 이번 한번 이렇게 처음 듣는 내용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100% 다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 대비를 위해서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염려가 된다면 따로따로 노트 필기를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든지 따로 공부를 하든지 하고 그런데 시험 기간이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외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You're still convinced that be convinced that 그래서 확신하다 우리가 이제 be 동사를 쓰고 convinced pp를 써야지 확신하다 안그러면 확신을 주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확신을 갖는 거니까 be convinced that 그래서 you know it 너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것이라는 것은 친구의 이름을 조금만 생각하면 그 이름이 생각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that is why 이런 식으로 할 때 원래 that is why 그럼으로 잖아요 그죠 너는 this is why 할 때 그럼으로 잖아요 그게 and라는 접속자를 넣어서 which is why 그러므로 you devote 자 devote devote는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devote 그 다음에 어 뭐 그 다음에 devote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to ing 그래서 a를 a를 ing 하는데 뭐뭐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devote 전념하다 헌신하다 이렇게 해서 devote a to ing 그러면 그러므로 너는 헌신하게 된다 이때 to는 전지사예요 조심해야 돼 so much mental energy를 so much mental energy 요 부분이 뭡니까 어 요 부분이 a가 되겠고 그래서 so much mental energy 요 부분 a a를 어디에 헌신합니까 to trying to recover 아인지 나왔죠 그래서 to trying to recover missing part 잃어버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억에서 기억에서 잃어버린 부분을 어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하기 하는데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so much mental energy를 헌신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요걸 해석해볼게요 굉장히 길죠 what is interesting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흥미로운 점은 대디아인데 비록 당신이 그 사람의 이름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you're still convinced 당신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은 그것을 안다고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안다라는 말은 알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차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당신은 헌신하게 됩니다 so much mental energy를 어디에 하는데 그 잃어버린 파트 잃어버린 파트라는 것은 앞에 철자는 생각나는데 나머지 이름이 풀 이름이 다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데 so much mental energy를 헌신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numerous studies 무수히 많은 연구들은 have shown that 대디아를 보여줬습니다 대디아 접속사 대디아 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human mind is remarkably remarkably 아주 눈에 띄게 accurate 정확합니다 어디에 정확합니까 어디 어디에 judging 전지사가 나오니까 이제 ing가 나오겠죠 판단하는데 정확합니다 the likelihood the likelihood 가능성 앞으로 될 것 같은 가능성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놀랄만큼 정확하다라는 것이 리서치 결과로 보여줍니다 어떤 가능성입니까 여기서 지금 가능성이 동격의 명사절이에요 가능성 가능성인데 이 내용과 이 가능성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 그래서 likelihood 가능성 equal 대디아 내용이 완전히 똑같으면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그럽니다 필요하면 명사절 파트에 제 책에 동격의 명사절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아 사람의 마음은 어떤 문제가 풀려질 것 같은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아 이게 될까 안될까 그런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아주 놀라운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대요 when you glance at a question 자 glance at a question 너가 글랜스 흘쩍 흘겨보고 흘쩍 흘겨보고 힐긋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glance at 전치사로 glance at 요거 외워줘야 돼 어디 어디를 힐긋본다 그리고 know that 알 수 있을 때 뭐를 the answer is within reach 답이 within reach 도달할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답이 도달할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범위 안에 이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if you only put in the work 단지 뭐뭐 하기만 한다면 너가 그 일에 너 자신이 put in 뭐 노력을 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알게 될 때 you are motivated 너는 동기를 받습니다 뭐 하도록 자 정답은 1번이죠 stay focused stay focused 집중한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집중한 채로 있게 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on the challenge 그 도전에 관하여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문장 전체를 암기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군데군데 완전히 시험에 나올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들입니다 자 2번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고르세요 the school of behaviorism 여기서 behaviorism 행동주의 입니다 행동주의의 학파 school은 학파이구요 focus is 집중한다 전적으로 전적으로 on 자 focus on 이러면은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그래서 이 사이가 원래 focus on 이렇게 연결되는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부사가 여기 지금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디에 what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전치사 다음에 이 전체가 뭡니까 이거 전치사 다음에 음 뒤에 명사절이 나왔죠 명사절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what 으로 시작되면 이건 무조건 명사절이죠 the thing that 이나 아니면 the thing which 로 바꿨을 수 있는 것이 겠습니다 행동주의 학파는 전적으로 focus 를 하는데 집중 하는데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하면 what can be physically observed 그래서 물리적으로 측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에만 행동주의 학파는 집중합니다 물리적으로 측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행동주의 학파는 중시한다는 이야기야 in this view 이러한 관점에서 외부적인 stimuli stimuli 는 stimulus 그래서 stimulus 가 단수고 stimuli 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r이 나왔어 외부적인 자극은 r 어떻게 chiefly 주로 be responsible for 뭐뭐의 책임이 있다 human behavior 외부적인 자극이 주로 responsible for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외부적인 자격이 뭐 어떤 자꾸 이렇게 뭐지 시간이 될 때마다 외부적으로 옛날에 어떤 강아지 생각나는데 시간이 될 때마다 먹이를 주니까 그 시간이 되어서 먹이를 안줘도 침을 흘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외부적인 스티믈리가 외부적인 자극 시간이 될 때마다 음식을 주는 거 이런 게 인간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behaviorism 학파가 주장하는 거고 and mainly people learn to do things 사람들이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떤 것들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 배운 다 for which they are rewarded 뭐에 대해서 그들이 rewarded 받는 것에 의해서 reward 보상 받는 것에 대한 것을 하는 법을 배운다 여기서 for 이 왜 들어오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면 두 문장을 나눠봅니다 그럼 they are rewarded they are rewarded 그 다음에 위치가 뭐죠 thing 이죠 그럼 thing 이면 앞에 전지사 까지 합쳐져서 for the things 이렇게 했으면 뒷문장으로 한번 보내봐 they are rewarded 다음에 그냥 things 할까요 아니면 they are rewarded for the things 할까요 그들은 그것들 때문에 그거를 이유로 reward 받죠 그러니까 전지사 for 이 맞는 것입니다 관계 대명사 연습 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On the other hand 그래서 반면에 cognitive 인지주의 학판은 places places 여기가 동사죠 places 두다 두다 무게나 아니면 사상을 두다 이런거 두다 뭘 두는데 central importance 주요한 중심 중심이 되는 중요성을 어디에 둡니까 인간의 생각 process 그래서 인간의 생각 과정에 둡니다 행동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각 과정에 둔다라는 것이지 누가 인지주의 학판은 주장 하면서 분사 구문 이죠 주장 하면서 뭐라고 주장 하는데요 that people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process 처리한다 목적어 아 여기서 it이 나오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앞에서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리고 it이 목적어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 겠네요 그래서 transform 변형시킨다 transform 그것을 transform a into b 죠 a를 b 로 transform 변형시킨다 새로운 정보를 그 다음에 그러므로 humans are not simply passive receivers of stimuli 이건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인지주의 학파가 주장하는 거죠 인간들이 단순히 passive 수동적인 receiver 받는 사람 자극을 받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자극을 받고 수동적으로 자극을 받지 않으면 어쩔 건데 바로 agent이다 agent 행위자이다 행위자 agent라는 것은 직접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agent라 행위자이다 who can 여기 좀 나오죠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agent가 who can actively 그래서 능동적으로 plan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make decisions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행위자이다 자 based 어디 어디에 기반을 둔 지금 명사가 나오고 pp가 나오니까 어디 어디에 기반을 둔 based on their past experience 그들의 과거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서 기반을 둔다 이렇게 할 때 based 왜 be based on 이렇게 해서 어디 어디에 근거를 두다 수고해요 근거를 두다 이렇게 해서 두다 근거를 두다 그러면 자 여기서 명사와 pp의 관계는 이게 합니까 이게 되어집니까 decision 근거를 둡니까 decision 의 입장에서 근거가 되어집니까 decision 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근거가 두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decisions 다음에 based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be based on 물론 be based on 이렇게 봐줘도 되고 그러면 왜 be 안 써주느냐 이러면 관계 대명사 which까지 합쳐져서 which are 이렇게 해주면 b동사 대신 b동사의 어떤 형태로 적절하게 맞추면 r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b동사는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생략을 해버리거든 그러면 based on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수고 나왔지 be based on 이란 수고 있어 그럼 선생님 왜 b 안 보여 주격관계 대명사 하고 같이 없앨 수 있다니까 같이 없애면서 b동사를 생략할 수 있어 그러니까 based on 나왔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be based on 이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이것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school of thought 이 학파의 생각은 제안을 하는데 이 스쿨이 누굴 가르치지 이러면 인지주의 학파 인지주의 학파 제안하는데 뭐라고 제안하냐면 모든 행동은 설명되어 줄 수 있다고 자 여기서 지금 말이 안됩니다 인지주의 학파가 아니고 이거는 모든 행동이 말로서 설명되어 다 모든 행동이 다 설명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야 어떤 그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behaviorism이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behaviorism 모든 행동이 다 설명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behaviorism이 주장하는 겁니다 without the need 필요 없이 뭘 고려할 생각도 없이 뭐 특히나 지금 더 설명하고 있죠 mental state나 어떤 consciousness 의식 mental state 내부적인 어떤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을 고려할 필요조차도 없이 모든 행동으로 다 설명이 된다 이러면 이거는 뭐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behaviorism이에요 behaviorism behaviorism 행동적인 행동학파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people can successfully apply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what they have learned what they have learned 그들이 배운 것을 what they have learned 그들이 배운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what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in the past 여기서 what 대신에 the thing 앞에도 했지만 the thing which나 또는 the thing that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the thing which they have learned 이렇게 해도 됩니다 in the past 과거에 배운 것들을 성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죠 새로운 문제가 되는 situation 여기서 부사적용법이 안 나왔네 왜냐면 in the past completely new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가 없지 그냥 전치사네 전치사 어디 어디에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되는 situation에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되는 situation에 과거에 배운 것들 과거에 배운 것들을 성공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성공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요 apply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apply 다음에 이것이 a번입니다 apply a 그 다음에 to b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가 지금 이거 장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장문 이 문장 마지막 장문 조심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a가 지금 뭐가 돼 명사 절이 나왔어 명사적인 성격을 하면 돼 그럼 apply 다음에 a가 목적으니까 명사절 what they have learned in the past 이러면 이건 명사절이 돼요 그 다음에 to 이렇게 하고 to 이렇게 하고 to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b 명사구가 나오면 돼 completely 부사 그 다음에 new 형용사 problematic 그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부사 그 다음에 어떤 형용사 그 다음에 어떤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명사 형용사 형용사 두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새로운 늙은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problematic 문제가 되는 이거보다 앞에 위치가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 문장 장문 이거 조심 해줘야 돼요 답은 이게 아니고 4번인데 장문을 조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 하겠습니다 Emotions Arise on various levels 감정은 감정은요 다양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다양한 수준으로 이게 자동사야 자동사니까 전치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Rise나 Arise 이런 거는 이제 자동사예요 Rise는 뭐야 뜨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고 Arise는 발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First 먼저 The emotion is brought about 자 먼저 여러분들이 Bring about 을 알아야 돼요 Bring about Bring about 은 약이하다 초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약이 합니까 약이 되어집니까 감정은 약이 되어지는 거죠 초래 되어지는 거죠 감정은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겨납니다 초래 되어집니다 그래서 Be plus PP 수동태를 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뒤에 또 By가 보이죠 이 말은 수동태라는 이야기죠 By something such as situation 그래서 어떤 situation 과 같은 무언가에 의해 초래되어집니다 또는 아마도 simpler Such as thought or memory 아마도 더 단순한 것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생각이나 기억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발되어집니다 The next step 다음 단계는 자 화가 나면 그죠 이모션 감정적인 어떤 그런 화가 나면 뭐가 됩니까 오브젝티브 서브젝티브 자 객관적인 주관적인 Evaluation of Emotional Trigger 이래서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것이 끓어오른다라는 것은 주관적이게 객관적이게 객관적이지 않지 주관적이지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자 Next step is 그 다음 단계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감정적인 유발 그러니까 감정 유발 요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it is here 이거는 강조 구문입니다 it is와 that을 빼버리면 나머지 문장이 완전하죠 그럼 강조 구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는 that 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personality 개인적인 성격은 자 우리 수거 혹시 기억납니까 play an important role 이러면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인데 important 가 들어갔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가 개인의 성격이 their value system 그들의 value system 이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가치 체계와 그 다음에 level of self confidence 자신감의 수준은 determine 이게 결정하다라는 동사예요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삽입이고요 잡혀버리고 결정합니다 뭘 뭐인지 아닌지 whether they feel angry or inserted 여기까지 한번 그들이 뭐뭐인지 아닌지 열받았는지 아니면 모욕 받았는지 모욕 받았는지 feel 1번 그 다음 inserted 2번 그러니까 feel angry feel plus 형용사 지각동사 감각동사 이런 거 feel plus 형용사 그 다음 feel plus pp insert 합니까 insert 당하죠 그러니까 feel inserted 그들이 열받았는지 아니면 모욕 당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내용적인 부분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앞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their value 시스템 그들의 가치 체계와 self confidence the level of self confidence 그래서 자신감의 수준은 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whether they feel angry 그들이 열받았는지 아니면 그리고 모욕 받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뭐에 대한 응답으로 in response to 이러면 뭐에 대한 응답으로 in response to provocation 도발에 대한 응답으로 도발에 대한 응답으로 열받게 만들면 상대방이 저거 수준을 너무 넘어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기 자신이 feel angry 했는지 아니면 인설티드 모욕을 받았는지 도발에 대한 응답으로 whether feel angry 열받았는지 아니면 모욕 받았는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지 뭐가 가치 체계와 자신감의 수준 2 결정한다 그들이 열받았는지 아니면 모욕 받았는지 in response to a provocation 도발에 대한 응답으로 또는 또는 그것을 as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내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해버리겠습니까 그러면 무시하는 것이겠죠 중요하지 않을 때는 이미 무시하는 것이니까 dismiss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urely physical reaction such as pounding heart 자 pounding heart 심장이 쿵쾅 뛰는 것과 같은 순수하게 순전히 신체적인 반응들 그래서 이거 방금 이야기했고 또는 rapid breathing 그래서 아주 재빠르게 호흡을 하는 것은 can also contribute to 요거 좀 기억해줍니다 contribute to 요 때 to가 전지사에요 전지사면 뒤에 뭐가 나오는데 바로 동명사가 나오죠 strengthening emotion 그래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열받는 것은 기여할 수 있습니다 뭐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strengthening 강화시키는데 감정을 더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좋은 소리입니까 안 좋은 소리입니까 안 좋은 소리죠 그죠 아주 순전히 physical reaction을 예를 들어 pounding heart 이나 rapid breathing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순전한 physical reaction은 can also contribute 기여시킬 수 있습니다 어디에 기여시키는데 strengthening 그래서 동명사라 그랬습니다 emotion 감정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emotions are 그래서 emotion들은 어떻습니까 emotion들은 그래서 acquired 되겠습니까 아니면 innate 되어지겠습니까 이러면 acquired 는 이제 습득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acquired 습득되어진 이것은 자라면서 점점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nnate는 타고난 이런 뜻입니다 타고난 characteristic of human being 그러니까 뭔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 발견된다고 그러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타고난 거게 아니면 습득되어진 거게 그러면 타고난 것이 그죠 characteristic 성격 innate characteristic 그래서 타고난 성격입니다 of being human 인간이 되는 것에 인간이 되는 것에 타고난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can be found in every person in the world 그래서 전세계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발견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can be found 수동태가 되고 every는 무조건 보이면 단수를 써줘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